아, 왜요? 아, 왜요? 다시 할까요? 네? 안 웃고 각자 웃는데? 티나죠? 티나? 어 어떻게 하지? 얼굴 그리고 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알았어, 그려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여기, 여기 파트! 우리 멋진 자기 겨우 12시간 못 봤는데도 보고 싶어서 돌아올리는 줄 알았어 나 자기부터 나 자기부터 네 어쩌면 우리 자기네 이렇게 컴퓨터 하냐 고쳐주고 싶어도 내가 없는데 네! 위에 여섯 겨울이 있어요 손만 실어요 얼굴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통샷으로는 먼저 찍을게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얘가 자유롭게 진짜 연기하는 거 공구가 없게 다 그래 네 아 여기 안 돼? 여기 안 돼? 여기 안 돼? 여기 안 돼? 화장실이 그쪽이냐?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세요?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신발이만 어디 가도 오게 신발 야 너 야구했냐? 자 갈게요. 자 들어오는 것만 할게요. 자 이제 깽깽이로 들어오는 거야. 오늘은 이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포장마차 열심히 찍었는데 노을과 고등학교 이후에 4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. 반가운 마음으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 하는 그런 장면을 찍었는데 우동을 참 많이 먹었어요. 저녁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먹었을 텐데 어쨌든 신이 납니다. 다음에 인사드릴게요. 안녕.